제 6장 영감님 거기 어디서 살까요?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어디라고요? 음 내가 뭐라고 했지?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돼지, 소, 닭, 오리와 계란까지 한눈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어?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요 저는 가격 비교가 해봤어요 너 이 동네 처음 왔는데 어떻게 나보다 싸게 살 수가 있어? 어?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예요 내 가족, 친구, 지인, 동료 애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그 많은 고기를 혼자 다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3만원 받아가서 아이 2만원 어치만 사 오는 건 말이 되고 어떻게 아셨어요? 같은 가격으로 배 터지게 먹고 싶다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을까요? 비싸게 먹으면 다 죽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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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